제일 나이 젊으신 전람회 우리 송화원 전람회는 주체 87년도부터 이번까지 17번째로 전람회를 하고 있습니다. 당의 베리에서 비록 나이 많은 화가들이지만 송화라는 말 그대로 소나무송자에 꽃화자를 써서 우리 불을 싱싱하게 노 화가들이 작품 창작을 보리고 또 백선 3대 장군의 꽃을 평생 잘해서 아름답게 전람회를 장식하는 이런 의미에서 송화원 전람회를 진행해 왔습니다. 우리 노 화가들이 작품들을 내서 이렇게 태양제를 경축해서 성대한 이런 전람회를 여는 데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금지를 가지고 여기에 적극 참고하고 있습니다. 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송화미술 전람회에 대해서 아주 관심들이 상당히 높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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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